와아 연... 그럼 이제 여기서 힌트를 대는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? 네네네 그렇죠 그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? 들어가도 되는 건가? 괜히 또 겁나게 겁나야 돼 내 생각에 사원 안은 기도해야 되니까 이 바깥에 있지 않을까? 여기다 기도하는 곳이니까 손 빌었어요? 손 들을 틀면 어떡해 벽화를 보러 했는데 네 여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벽화야? 이것도 벽화인데? 저거 여기도 아니야?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 네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미션 찾다가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몇 분까지 어디서 모이기로 하고 한 10분 정도는 하트에서 찾아볼래? 그럴까? 여기 입구에서 만나자 여기 계단에서 여기 계단에서 여기 계단에서? 땡큐 미니랑 교원이랑 같이 가는 거야? 먼저 공주조야 공주조 볼 빵빵조 볼 빵빵조 볼 빵빵조 이렇게 이렇게 이것 하하에 모르시나 보다 몰라 네 저기요 뭘 뜻하는지 모르시겠죠 예 민선이는? 여기가 진짜 브레인 그룹 브레인이 사님인지 또 한 건 하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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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찾아냈어? 어? 어? 이거 아니야? 오! 맞네! 찾았어! 찾았어! 오! 영꽃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자! 첫 번째 히트가 여기 들어가 있죠? 브레인존에 정말 수호신 해룡 수호신 해룡? 더 짠